위압물 기능 4. 기출 및 예상 문제 1번. 다음 중 무색투명한 휘발산 액체로서 물에 녹지 않고 물보다 무거워서 물속에 보관하는 위압물은? 정답은 4. 이황화탄소 해설. 이황화탄소는 제사류 위압물로 가연성 증기발생 억제를 위해 물속에 저장한다. 2번. 벤젠을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가 액표면적이 45제곱미터인 경우 소화 난이도 등급은? 정답은 1. 소화 난이도 등급 1. 해설. 액표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한다. 3번. 복수의 성상을 가지는 위압물에 대한 품명 지정에 기준상 유별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 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가연성 고체 2.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자기반응성 물질 3. 가연성 고체의 성상 및 자연발화성의 성상 및 금수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자연발화성 물질 4. 인화성 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인화성 액체 정답은 4. 인화성 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인화성 액체 해설. 인화성 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자기반응성 물질 4번 주유 취급소에 다음과 같이 전용 탱크를 설치하였다. 최대로 자장 취급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인가. 단, 고속도로와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자동차용 주유 취급소인 경우이다. 간이 탱크 2기, 폐유 탱크 등 1기, 고정주유 설비 및 급유 설비를 접속하는 전용 탱크 2기. 정답은 1. 10만 3200리터 해설, 최대로 저장 취급할 수 있는 용량은 1기당 간이 탱크 600리터, 폐유 탱크 2000리터, 고정주유 설비 및 급유 설비를 접속하는 전용 탱크 5만 리터이므로 탱크 최대 용량은 600 곱하기 2 플러스 2000 플러스 5만 곱하기 2로 계산하면 10만 3200리터가 된다. 5. 연소의 3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정답은 4. 불꽃, 아세톤, 질산암모늄, 해설, 연소의 3요소, 불꽃, 정화원, 아세톤, 가연물, 질산암모늄, 산소공급원 6. 제조소 일반 점검표에 기재되어 있는 위험물 취급 설비 중 안전장치의 점검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답은 1. 회전부 등의 급유 상태의 적부, 2. 부식, 손상의 유무, 3. 고정상황의 적부, 4. 기능의 적부 정답은 1. 회전부 등의 급유 상태의 적부, 해설, 회전부 등의 급유 상태의 적부는 구동장치의 점검 내용이다. 7. 정린과 동소체 관계에 있는 위험물은? 정답은 4. 황린, 해설, 동소체란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나 성질이 다른 물질로 최종 연소 생성물은 같은 것을 말하며 황린은 적린과 동소체이다. 8. 과산화바륨의 지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암수에 둔다. 2. 유기물, 산 등의 접촉을 피한다. 3. 피부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한다. 4. 화재 시 주수 소화가 가장 효과적이다. 정답은 4. 화재 시 주수 소화가 가장 효과적이다. 해설. 과산화바륨은 제2류 위험물로 물과 반응 시 수소를 발생하므로 주수 소화는 효과적이지 않다. 9. 과만간 이즈산 칼륨의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강한 살균력과 산화력이 있다. 2. 금속성 광택이 있는 무색의 결정이다. 3. 가열분해 시키면 산소를 방출한다. 4. 비중은 약 2.7이다. 정답은 2. 금속성 광택이 있는 무색의 결정이다. 해설. 과만간 이즈산 칼륨은 흑자색의 결정이다. 10. 하이드록실 아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두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정거리를 구하는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단에는 해당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하이드록실 아민의 지정수량 배수를 나타낸다. 정답은 2번 11. 공장 창고에 보관되었던 톨루엔이 유출되어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철커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 화재의 분류로 오른 것은? 정답은 2. 비급 화재. 해설. 톨루엔이는 물보다 가볍고 비수용성으로 비급 유리화재에 해당한다. 12. BCF 소화기의 약재를 화학식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정답은 4. CF2, CLBR. 해설. BCF는 탄소를 포함하면서 BR, CLF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13. 제조소의 5배에 모두 3개의 휘발유 취급 탱크를 설치하고 그 주위에 방류제를 설치하고자 한다. 14. 방류제 안에 설치하는 각 취급 탱크의 용량이 5만, 3만, 2만 리터일 때 필요한 방류제의 용량은 몇 리터 이상인가? 정답은 4. 3만. 해설. 방류제의 용량은 당의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각 대입하여 계산하면 3만 리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14번. 서로 반응할 때 수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1. 리튬 플러스 염산. 2. 탄화칼슘 플러스 물. 3. 수소화칼슘 플러스 물. 4. 루비듐 플러스 물. 정답은 2. 탄화칼슘 플러스 물. 해설. 탄산칼슘은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을 발생한다. 15. 과산화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면 어떤 물질과 산소를 발생하는가? 정답은 1. 수산화나트륨. 해설. 제1유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인 과산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하면 산소를 발생하며 수산화나트륨이 되므로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16.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지정수량 얼마 이하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유배를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가? 정답은 4. 10분의 1. 해설. 지정수량의 10분의 1이하의 위험물의 양에 대해서는 운반에 관한 유배를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17. 자기반응성 물질의 화재 예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마찰을 피한다. 2. 불꽃의 접근을 피한다. 3. 고온체로 건조시켜 보관한다. 4. 운반용기 외부에 화기염금 및 충격주의를 표시한다. 정답은 3. 고온체로 건조시켜 보관한다. 해설. 고온체의 접근을 피해야 한다. 18번. 경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물에 녹지 않는다. 2. 비중은 1 이하이다. 3. 발압점이 인하점보다 녹다. 4. 인화점은 상온 이하이다. 정답은 4. 인화점은 상온 이하이다. 해설. 경유의 인하점은 41도씨 이상으로 상온 이상이다. 19번. 위협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5류 위협물의 화재 발생 시 적응성이 있는 소화 설비는 정답은 2. 물분무 소화 설비 해설. 제5류 위협물은 자체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 화재 초기 또는 소형화재 이외에는 소화가 어렵다. 화재 초기에 다량의 물로 주수 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분을 포함한 물분무 소화 설비가 적응성이 있다. 20번. 셀룰로이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물에 잘 녹으며 자연 발화에 위함이 있다. 2. 지정수량은 10kg이다. 3. 탄력성이 있는 고체의 형태이다. 4. 장시간 방치된 것은 햇빛, 고온 등에 의해 분해가 축진된다. 정답은 1. 물에 잘 녹으며 자연 발화에 위함이 있다. 해설. 셀룰로이드는 물에 녹지 않지만 알코올, 아세톤 등에 잘 녹으며 장기간 방치된 것은 햇빛, 고온, 고습 등에 의해 분해가 축진되고 이 때문에 열이 축적되면 자연 발화에 위함이 있다. 21번.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물질로만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1. 등유, 경유, 해설, 제2석유류, 등유, 경유, 장미유, 테레빈유, 폼산 등 22번.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리는 화기와 멀리하고 가열,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이황화탄소는 발압점이 낮음으로 물속에 저장한다. 3. 마그네슘은 산화재와 혼합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4. 알루미늄부는 분진폭발에 위함에 있으므로 분모 주수하여 저장한다. 정답은 4. 알루미늄부는 분진폭발에 위함에 있으므로 분모 주수하여 저장한다. 해설. 알루미늄부는 분진폭발에 위함에 있어 밀폐용기에 넣어 건조한 곳에 저장해야 한다. 23번. 다음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나머지 색과 다른 하나는 1. 마그네슘, 2. 금속분, 3. 철분, 4. 유황 정답은 4. 유황 해설. 유황의 지정수량은 100kg이고 마그네슘, 금속분, 철분은 500kg이다. 24번.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의 소화살비로 적응성에 있는 것은 정답은 4. 탄산수소염류 등 분말 소화살비 해설.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의 소화살비로는 탄산수소염류 분말 소화살비, 마름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을 사용한다. 25번. 제4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아세톤, 2. 실린버유, 3.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4. 나이트로벤진 정답은 3.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해설.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은 제5류 위험물의 나이트로화합물이다. 26번. 아세트산에틸의 일반성질 중 틀린 것은 1. 과일 냄새를 가진 휘발성 액체이다. 2.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한다. 3. 강산화재와의 혼족은 위험하다. 4. 인화점은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이다. 정답은 4. 인화점은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이다. 해설.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 1위에 속하며 초산에스테르의 초산에틸이라고도 한다. 인화점은 마이너스 3도씨로 과일 에센스로 사용한다. 27번. 폭발의 종류에 따른 물질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1. 분해 폭발 아세틸렌 산하에틸렌 2. 분쟁 폭발 금속분 밀가루 3. 중화 폭발 사이안화수소 염화비닐 4. 산하 폭발 하이드라진 과산화수소 정답은 4. 산하 폭발 하이드라진 과산화수소 해설. 제4류 위험물인 하이드라진과 제6류 위험물인과 산화수소는 분해 폭발을 한다. 28번. 위험물과 그 보호앱 또는 안정제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황린물 2. 인화석회물 3. 금속칼륨 등류 4. 알킬랄루미늄 헥세인 정답은 2. 인화석회물 해설. 인화석회물은 물과 반응시 포스피니라는 가연성이고 독성인 가수를 발생한다. 29번. 인화점이 가장 높은 것은 1. 아세톤 2. 다이애필 에테르 3. 메틸알코올 4. 벤진 정답은 3. 메틸알코올 해설. 인화점 아세톤 마이너스 18.5도씨 다이애틀 에테르 마이너스 40도씨 메틸알코올 11도씨 벤진 마이너스 11도씨 30번. 위압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위압물의 운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알킬리팀과 알킬랄루미늄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은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야 한다. 2. 이동탱크 저장소에 의하여 위압물을 운송할 때의 운송 책임자에는 법장의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업무의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도 포함된다. 3. 서울에서 부산까지 금속의 인화물 300kg을 한 명의 운전자가 휴식 없이 운송해도 규정 위반이 아니다. 4. 운송 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 방법에는 동승하는 방법과 별도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이 있다. 정답은 3. 서울에서 부산까지 금속의 인화물 300kg을 한 명의 운전자가 휴식 없이 운송해도 규정 위반이 아니다. 해설 위압물 운송자는 다음의 경우 2명 이상이 운전자로 해야 한다. 고속도로에 있어서 340km 이상의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 일반 도로에 있어서 200km 이상의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 31번 메틸알코올과 에틸알코올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증기비중이 같다 2. 무사 투명한 액체이다 3. 비중이 1보다 작다 4. 물에 잘 녹는다 정답은 1. 증기비중이 같다 해설 증기비중 메틸알코올 1.1 에틸알코올 1.6 32번 다음 중 제육류 위압물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1. IF-5 오프로올인화 아이오딘 해설 IF-5 오프로올인화 아이오딘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육류 위압물 할로겐간 화합물에 속한다 33번 다음 중 분자량이 약 74 비중이 약 0.71인 물질로서 에틸알코올 두 분자에서 물이 빠지면서 축합반응이 일어나 생성되는 물질은 정답은 1. C2H5 5. C2H5 해설 다이앱틸에테르는 일명의 틀에테르라고도 하며 마취성이 있는 유기용제이다 34번 다음 중 산화성 액체 위험물의 화재 예방상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정답은 3.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해설 산화성 액체는 물, 가연물, 유기물, 고체의 산화재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35번 액과 이산화탄소 1kg이 25도씨 이하톰에서 방출되어 모두 기체가 되었다 방출된 기체상의 이산화탄소 부피는 약 몇 리터인가? 정답은 2. 278 해설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kg·km 기체 상수는 0.0825이고 방출된 기체의 부피는 압력 곱하기 해당 기체의 분자량분에 무게 곱하기 기체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이므로 각각 대입하여 계산하면 약 0.277945m로 약 278L가 된다 36번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한다 2. 주요한 수립구에서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 경계구역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이 300제곱미터 이하이면 두 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4. 비상전환을 설치해야 한다 정답은 3. 하나의 경계구역이 300제곱미터 이하이면 두 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해설 하나의 경계구역이 500제곱미터 이하이면 두 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7번 플래시오버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실내 화재에서 발생하는 현상 2. 순간적인 연소 확대 현상 3. 발생 지점은 초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분기점 4. 화재로 인하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화재가 순간적으로 실내 전체에 확산되어 연소되는 현상 정답은 3. 발생 지점은 초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분기점 햇살 플래시오버는 화재 시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갈 때 실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화염이 실내 전체로 급격히 확대되는 연소 현상을 말한다 38번 연소 위험성이 큰 휘발유 등은 배관을 통하여 이송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유속을 느리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억제하기 위함인가 정답은 3. 정전기 에너지 햇살 유체의 마찰로 인한 정전기 에너지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39번 다음 중 화재 시 뇌알코올포 소화약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위함물은 정답은 1. 아세톤 햇살 아세톤은 제사류 위험물 중 수용성 물질로 일반포는 포가 소멸하는 성질 때문에 효과가 없으므로 뇌알코올포 소화약질을 사용한다 40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운반용기의 외부에 화기염금 및 충격주의를 표시한다 적지 않은 경우 자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린다 55도씨 이하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랭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적정한 온도 관리를 한다 정답은 4. 제오류 41번 NaClO3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4. 산과 반응하여 유독성의 ClO2를 발생한다 햇살 염소산 나트륨의 성질 알코올과 물에 잘 녹으며 조해성이 있다 산과 반응하여 유독한 이산화 염소가스를 발생한다 불안성이며 무색, 무취의 결정이다 철을 부식시킴으로 철체용기의 사용을 피한다 성량, 제초제, 산화제, 염료 등의 원료로 사용한다 42번 물과 접촉하면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주수 소화를 할 수 없는 물질은 정답은 3. Na202 햇살 과산화 나트륨은 물과 반응하면 발열과 함께 산소를 발생하여 위험하다 43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의한 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해설 옳은 설명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 위험물 운반자, 위험물 운송자는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은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위험물 관리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안할 수 있다 44번, 위험물 저장 탱크의 공감 용적은 탱크 내용적의 얼마 이상, 얼마 이하로 하는가? 정답은 3, 5% 이상, 10% 이하 45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야 알맞은 단어는 보랭 장치가 있는 이동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드하이드 등 또는 다이어틸 에테르 등의 온도는 당을 위험물의 땡땡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정답은 1, 비점, 해설, 아세트알드하이드 등 또는 다이어틸 에테르 등을 이동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보랭 장치가 있는 이동 저장 탱크에서는 비점 이하 보랭 장치가 없는 이동 저장 탱크에서는 40도 C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46번, 하나의 위험물 저장소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다 지정수량 이상에 해당하는 것은 1. 브롬산 칼륨 80kg, 염소산 칼륨 40kg 2. 질산 100kg, 과산화수소 150kg 3. 질산 칼륨 120kg, 다이크롬산 나트륨 500kg 4. 휘발유 20L, 윤활류 2000L 정답은 1. 브롬산 칼륨 80kg, 염소산 칼륨 40kg 해설, 두 가지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 지정수량 분의 저장수량의 합이 1 이상이어야 지정수량 이상이 된다 브롬산 칼륨은 지정수량 300, 염소산 칼륨은 지정수량 50이므로 300분의 80 플러스, 50분의 40은 1.07이 된다 질산은 지정수량 300, 과산화수소는 지정수량 300이므로 300분의 100 플러스, 300분의 150은 0.83이 된다 질산 칼륨은 지정수량 300, 다이크롬산 나트륨은 지정수량 1000이므로 300분의 120 플러스, 1000분의 500은 0.9가 된다 휘발유는 지정수량 200, 윤활류는 지정수량 6000이므로 200분의 20 플러스, 6000분의 2000은 0.43이 된다 47번 과산화칼륨의 저장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음 중 가장 적합한 소화약재는 정답은 3. 마름모래 햇살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 알칼리금속화산화물은 마름모래 암분 탄산수수연료 분말약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으로 소화한다 48번 건축물 외벽인의 화구조이며 연면적 300제곱미터인 위험물 옥내 저장소의 건축물에 대하여 소화살비의 소화능력 단위는 최소한 몇 단위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정답은 2. 2단위 햇살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인의 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1소의 단위로 한다 49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옥내 소화전살비의 비상전원은 몇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가? 정답은 1. 45분 햇살 옥내 소화전살비의 비상전원 용량은 옥내 소화전살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50번 다음 중 강화액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원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1. 냉각소화 햇살 강화액의 주성분은 탄산칼륨으로 물에 용해시켜 사용하며 냉각소화 원리에 해당된다 51번 위험물 제조소 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비상방송 설비 2. 비상조명 등 설비 3. 자동화재 탐지 설비 4. 비상경보설비 정답은 2. 비상조명 등 설비 해설 경보설비의 종류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별 장치 또는 경종을 포함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기를 포함 및 비상방송 설비 52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특수인화물의 정의에 대해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수치를 차례대로 오익해 나열한 것은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다이애틸에테르 그 밖의 일기압에서 발화잠이 땡땡도시 이하인 것 또는 인화잠이 영하 땡땡도시 이하이고 빗잠이 40도시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정답은 1. 120 해설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다이애틸에테르 그 밖의 일기압에서 발화잠이 100도시 이하인 것 또는 인화잠이 영하 20도시 이하이고 빗잠이 40도시 이하인 것을 말한다 53번 금속 나트륨 금속 칼륨 등을 보호액 속에 저장하는 이유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3. 공기와의 접촉을 막기 위하여 해설 제3류 위험물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은 금속 나트륨과 금속 칼륨은 물과 공기의 접촉을 막기 위하여 보호액 등유 경유 속에 넣어 저장한다 54번 제3종 분말 탄산수소칼륨 중탄산칼륨 제3종 분말 제1인산암모늄 인산이수소암모늄 제4종 분말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혼합물 55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수치를 차례대로 오익해 나열한 것은 위암물 안반탱크의 공감용적은 당의 탱크 내에 용출하는 땡땡일간의 지하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당의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땡땡의 용적 중에서 보다 큰 용적을 공감용적으로 한다 정답은 2, 7, 1 해설 위암물 안반탱크의 공감용적은 당의 탱크 내에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당의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1의 용적 중에서 보다 큰 용적을 공감용적으로 한다 56번 위암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1유 위암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을 모두 나타낸 것은 정답은 2, 화기 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 접촉주의 57번 위암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제5유 위암물 이동 저장 탱크의 외부도장 색상은 정답은 1, 황색 해설 이동 저장 탱크의 외부도장 색상 제1유 회색 제1유 적색 제3유 청색 제4유 제한없음 적색권장 제5유 황색 제6유 청색 58번 다음 중 시급 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4, 전기화재 59번 위암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제4유 위암물 중 제1석 1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등유 2, 벤진 3, 메틸에틸케톤 4, 톨루엔 정답은 1, 등유 해설 등유는 제2석 1위에 속한다 60번 위암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제1유 위암물과 제6유 위암물의 공통적 성질로 옳은 것은 정답은 3, 산화성 물질이며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해설 제1유 위암물과 제6유 위암물은 산화성 물질이며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